중구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65개 단지입니다.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문으로 총 사업비의 50에서 70%를 지원합니다. 올해 중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60에서 80%로 확대합니다.